넘어갑니다.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살아라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승인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입니다. 한사 검사 짠네 짰어 문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연희님 고의로 조작이라고 하셨고요. 최연실님 수원지검 1313호가 아니고요. 1113호가 아니고요. 1313호입니다. 1313 박곰수 대단합니다. 여행자 터돌이님 박상용 검사 비열한 자네. 뭐 검사가 비열한 거겠어요. 검찰 조직이 비열한 거죠. 이거 누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지. 안 시키고 이런 짓 하는 경우가 없죠. 사람이요. 이런 게 참 재밌습니다. 나쁜 짓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즉,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니라 조직이 시켜서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조직이 시켜서 한 거다. 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죄의식이 없어져요. 왜 멀쩡한 사람이 조직의 일원이 되었을 때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직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조직을 위해서 한 거야. 내 사익이 아니야. 이 순간에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져요. 죄의식을 던져버리는 거죠. 검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검찰은 자기 스스로를 공익이라고 생각해요.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익을 위해서 거짓말했는데 내가 비록 나쁜 짓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은 공익이야.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죄의식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자, 청도귀농총각님 자신에게 면제부를 주는 나쁜 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명자님 검사 타내, 검사 타내, 검사 타내 이러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법원도 검찰 독재 부역 하나 이화영 재판에는 변호사가 없다. 자, 이 대목은요. 사실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주제와 주제가 이어지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좀 겹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제를 따로 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의 접견을 막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고요. 재판에 변호사가 없게끔 만든 것은 판사의 잘못입니다. 검사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판사가 통제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판은 판사가 대장이에요. 검사가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판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판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사가 어떻게 보자면 이 검찰의 행동을 방조하거나 승인해줬죠. 면접을 방조라기보다 승인해줬지. 검찰의 난동을 승인해준 사람. 굳이 다 승인해준 거야 사실상. 그러니 법원이 검찰 독재 부역한다라는 말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일단 보시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법원은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변호인 없이 강행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이 국선 변호인은 뭐 오늘 갑자기 갑자기 그 재판에 불려온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화영 재판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부찹해왔으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리고 황당은 둘째치고 과연 그 변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사실상 변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죠. 즉 오늘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원래로 하자면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기존에 있던 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다면 이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이 다 사임해버리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강제로 지정이 되죠. 그런데 그때 강제로 지정해놓고 어떻게 했다? 시간을 줘요. 국선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재판을 한 겁니다. 오늘 당장 지금 변호사 너 국선 변호인 너 해 라고 집어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 진행해. 변론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뭐 북한이에요? 이게 공산당이야? 이게 공산당이나 하는 재판이잖아. 윤석열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산당식 재판이네. 이런 짓을 오늘 법원이 했어요. 이 상황이 되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검찰이죠. 검찰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지금 새로운 변호인과 접촉을 하고 있다. 원래 어제 오기로 했는데 안 왔더라. 그래서 재판 선임을 못 했는데 시간을 더 주면 내가 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자 그러니까 검사가 딱 하니 시비를 겁니다. 그 새로 선임하겠다는 변호사가 김광민 변호사 맞아요? 뭐 그분 변호인 선임도 원래부터 안 돼 있었고 한 번도 재판해 온 적도 없고 뭐 접균도 제대로 안 했나 보던데 그 양반이 뭐 재판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된다고 해가지고 뭐 재판을 제대로 할 수는 있겠어요? 계속 재판 절차만 지면 되는 거잖아. 국선 변호인 합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검사 이거 웃기는 놈 아니에요? 새로 사선 변호인이 오면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된다. 준비하는 데 시간 걸려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생판 모르는 국선 변호인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요? 그거는 뭐 아니 절차 지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정상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인 권리는 박사를 내고 절차만 따르겠다고? 이게 검사가 할 짓이야? 야 진짜 저 그 대가리를 꺼... 대가리가 진짜 뭐... 무개골 안에 있는 게 우동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사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 절차가 지연된다. 김광민 변호사는 사건도 잘 알지도 못한다. 자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 새 변호사를 앉히면 사건 잘 모른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앉혀서 재판 진행했다고? 그 국선 변호인은 뭐 얼마나 잘 아는데? 김광민 변호사는요.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쭉 계속 재판을 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판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안 간 게 아니라 벌써 4차례 이상 접견을 간 사람이에요. 접견을 4회 이상 했다고. 전혀 모를 수가 없어요. 재판에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재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배척을 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앉혔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야? 빵구야? 장난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도 참 웃기고요. 이걸 그냥 받아들여준 판사는 더 지랄 맞죠? 이게 판사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국선 변호인 앉혀놓고 뭘 했다? 사실상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뭐 했다? 김성태를 증인으로 불러요. 증인으로 불러놓고 온갖 검찰이 듣고 싶은 얘기 검찰이 얼른 플레이하고 싶은 얘기 싹 풀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오늘 이 김성태의 진술을 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가 진술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했었어야 되는 거야. 더 늦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자, 검찰은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재명 영장을 쳐야 되는 거야. 또 소환하고 영장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쯤은 피의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야. 날짜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재판을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변호사를 모독에 막은 거고 그래서 일부러 국선 변화를 안 친 거고 그리고 억지로 김성태를 끌고 온 거고 그리고 김성태한테 이 말을 하라고 시킨 거고 그리고 바로 이재명 대표 피의자 전환까지 딱 나간 겁니다. 이거를 검찰은 지난 8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변호사 문제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약간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재판에 해광이 왔다가 덕수가 왔다 하면서 그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검찰의 계획이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진 거야. 검찰은 더위 미루면 안 되는 거야. 왜? 약속을 했잖아. 누구랑? 이낙연 애들이랑 8월 달에 뭔가 소동을 내주고 검찰은 밖에서 치고 이낙연은 안에서 치고 그렇게 싸움을 해서 이재명을 흔들어 넘어뜨려야지. 총 그 뭐야 공천 드가기 전에 당권을 뺏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늦추면 안 되는 거지. 이낙연이고 검찰이고 그랬던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몇 가지 더 있지. 지금 보세요. 후쿠시마 오이무스 박류되는 거. 저거 뭘로 덮을 거야? 이재명으로 덮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면 돼? 안 돼? 안 돼? 못 해! 그래서 검사가 방해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나는 그렇게 보여요. 자 오죽했으면 머니투데이 50억 투데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텅빈 이화영 변호인석 법원 일단 김성태의 증언 듣는다. 변호인석이 비었는데 어떻게 들어? 어떻게 들어? 야 이 판사 새끼야. 원래 반대 신문이 없는 증인은 증인이 아니야. 못하게 돼 있어. 반대 신문을 해야 돼. 그래야지 증거가 되는 거라고. 반대 신문도 안 하는데 증언부터 듣자고? 이런 진짜 아유 씨 형사 절차를 뭘로 알고 여러분 왜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진 줄 아세요? 법정에 현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방 반론을 거쳐야지 반대 신문을 거쳐야지 증거로써 온전한 능력을 가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반대 신문을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듣자 뭐 이렇게 개소리가 다 있어. 이거는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를 판사가 사실상 허용해 준 거예요. 검사가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판사가 오케이 하고 사인해 준 겁니다. 판사가 더 나쁜 새끼지. 봐요. 이럴려고 액시당초 변호인도 막은 거죠. 접견을 막은 거죠. 이쯤 되면 이화영 지수도 정신 차릴 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법원이 제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정해져 있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서 쫙쫙쫙쫙 물고 나가더라도 법원이 제지를 했어야지. 설령 국선 변호인은 오늘 선임을 하더라도 자 오늘은 재판하기 어렵겠죠? 자 오늘 국선 변호인 선임했으니까 다음 주에 뭐 빨라도 다음 주 내겠지. 하다못해 내일이라도 어 다시 재판 열 테니까요. 국선 변호인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야 지금 당장 야 변호사 나 와봐. 야 너 거기 앉아. 지금부터 변론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봤어요? 그게 변론이야? 이 판사 새끼가 나쁜 새끼지. 참 그게 판사야? 그게 판사냐고요. 자 이 사람입니다. 인진우 부장판사 대구 경북대 부설고등학교 졸업을 했더군요. 75년생 이래 서울대 졸업이란에 사법연소원 32기구역 해군에서 법무관을 했답니다.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했고요.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있어요. 75년생 대한민국은 서울대생들이 다 망치는구나 다 망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사람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자 신진우 부장판사 좋아. 어떤 사람인지 좋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그전까지 어떤 재판을 했었나 지금부터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재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권남용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판사가 신진우 판사였습니다.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자 애시당초에 싹수가 노란 아유씨 진짜 자 더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신진우 부장판사가 과거에 한 재판입니다. 포항에서 아마 재판을 했던 모양인데 자 야한 책을 본다면서 체벌을 한 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벌을 받은 교사 두드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맞은 학생이 갑자기 자살을 해버려요. 자 선생님 되게 황당했겠죠. 선생님도 충격 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 어떻게 됐느냐 실형 나왔어요. 징역 10개월 나왔어요. 혐의는 뭐 체벌이니까 폭행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동학대로 징역 10월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옛날도 아니고 함부로 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훈육이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필요했다 하더라도 교사가 이렇게 학생을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은 학생 대단히 안타깝게 됐죠. 이거 참 그 정도로 심적 충격이 컸는지 저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 판결이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에는 아무래도 안 들어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제가 볼 때는 법리라든지 또는 뭐 이런 형량 어떤 이익균형 이익형량의 원칙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려서 결론을 내린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야단책 좀 봤다고 말이야 그 애를 두들겨 패가지고 애를 죽게 만들어 라는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뭐 그런 비판 받는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10개월? 실형? 아 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참 글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야 선생님 그냥 감옥에 붙여다 라고 할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 저는 쉽게 수긍이 안됩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각에 생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 다음 다음 사안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안은요. 되게 황당합니다. 자 9천원어치 공짜 밥을 먹은 사람 그런데 무전 취식이라고 그러죠. 돈도 없이 남의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다. 배 째라 한 경우에 무전 취식이 됩니다. 보통 그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9천원 무전 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분이 제가 볼 땐 상습범일 수는 있어요. 상습범이라서 이렇게 형이 세게 나오지 벌금이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업이요 막노동 하시는 분 하고요 고물수집 하시는 분입니다. 10년 전이네요. 2009년에 재판입니다. 2009년에 두 명이 밥을 먹었나 봐요. 두 명이 밥을 먹어서 그러면 4,500원 원짜리 먹었나 보다. 그죠? 뭐 이렇게 비싼 밥은 안 먹었네요. 그런데 배가 좀 고팠나 봐. 상습일 수도 있고 고물수집을 하고 노동 막노동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이들한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한 사람은 벌금 70만 원 자기가 먹은 것에 10배 정도 냈네요. 그죠? 참 자 좋습니다. 상습범이었다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기사를 하나 보시죠. 횡령 혐의 전 공인중개사 협회장에게 벌금형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1200만 원어치를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벌금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9,000원 무전 취직 했다고 벌금 100만 원. 1200만 원 떼먹었는데 횡령을 했는데 벌금 300만 원. 이거 공평한가요? 같은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신진우 부장 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 안 됩니다. 9,000원 무전 취직 했다고 벌금을 100만 원까지 때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좋아. 상습범위라든지 죄질이 안 좋다든지 다른 깽판을 부렸다든지 그랬으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1200만 원씩이나 공금을 횡령한 사람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장이에요. 그러면 화이트 칼라 범죄 아닙니까? 자 협회장이면 솔직히 공인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1200만 원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다. 여러분 이거 공정한가요? 저는 도저히 공정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9,000원에 100만 원인데 1200만 원은 300만 원이라고요? 행사가 누구야? 예 신진우 판사입니다. 이쯤되면 떠오르죠? 아이고 그놈이 그놈 했네. 그죠? 대칸님 듣고 보니 화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비엔나님 저런 놈에게 공정이란 기대할 수 없다. 성홍님 판사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명헌님 젊은 놈이 드럽게 썩었네요. 여행자 터돌이님 설대가 나라 망치네. 참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기삼호 표창장이 4년인데 졸업증명서는 집행유예고요. 300억 잔고증명서 위조는 징역 1년이다. 대한민국 참 공정한 나라네요. 그죠? 판사 참 공정한 직업이네요. 아 김타원님 저것들도 10배 물어봐야지 라고 참 씁쓸합니다. 그죠? 저만 씁쓸한 거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런 판사가 판사인가 싶습니다. 그죠? 슈퍼챗 보내주신 분 계시네요. 일본에서 천 가운데 히라가나죠? 이게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천 앙 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JY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정님 그리고 그날들님 후원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